왼쪽의 아이모 S1 제품은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아이패드 라이트를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방해 형광등을 끄면 이렇게 아이패드 제품은 라이트를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해외 펀딩 제품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RLCD 반사형 액정에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펀딩으로 예약 구매를 했는데 배송 누락으로 제품이 누락되었나 봅니다. 제품 박스에는 넥스트 e-paper S1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4대 3 비율의 태블릿이 보입니다. 그리고 USB A to C 케이블입니다. 박스에 홈이 있어서 펜슬을 넣을 공간이 있어 보이는데 펜은 동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모나미 펜을 넣어봤는데 길이가 안 맞네요. 종이 뒤쪽에 설명서가 꽂혀 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 펀딩이 끝나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노란빛의 액정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보호지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입니다. 뒷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와 플래시 LED가 있습니다. 사진 색감과 화질 차이를 비교해 드릴게요. 위쪽 측면에는 버튼이 없고요. 왼쪽에 볼륨 버튼, 전원 버튼,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두 개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버튼이 없네요. 제품 두께는 카메라 포함해서 10mm, 카메라 제외하고 8.8mm입니다. 무게는 470g으로 휴대하고 다닐 때 괜찮습니다. 제품을 켜면 아이뮤 마크가 표기됩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이 아니라서 한국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하고 태블릿 세팅 화면입니다. 초기 설정을 빠르게 넘어가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네요. 릴리 스테이트, 2024년 3월 11일입니다. RLCD 태블릿 장점은 야외에서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일반 태블릿 밝기가 400니트 정도인데요. 태양광 아래서는 이 정도 밝기의 제품으로는 화면을 잘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반사형 RLCD는 태양광의 조명이 가장 화면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이리더를 대체할 제품으로 RLCD가 거론되는 거죠. 눈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성능보다는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잉크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잉크 제품은 종이와 똑같은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느린 반응성 때문에 불편하거나 답답해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RLCD는 백라이트만 없는 LCD라서 60Hz 주사율로 빠른 화면 갱신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이잉크 태블릿은 이북 앱에서 매 화면마다 화면 갱신이 되는 일명 깜빡임이라고 하죠. 그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아이무 S1 제품은 백라이트를 제거했을 뿐 일반 태블릿과 동일해서 이북 앱에 화면 갱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부, 2부에 소개해드린 RLCD 태블릿은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화면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뮤 S1 제품은 프론트라이트를 탑재했습니다. 백라이트나 프론트라이트나 조명 때문에 눈부심이 생기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백라이트와 프론트라이트를 모두 탑재한 레노버 싱크북 플러스 젠포 제품으로 설명드리면 메인 디스플레이는 백라이트 LCD를 탑재해서 눈에 직접적으로 라이트를 비춰서 야간에는 눈부심이 심합니다. 반면에 후면 디스플레이는 프론트라이트라서 측면에서 디스플레이의 조명을 비추고 그 빛을 우리가 보는 방식입니다. 개념은 대충 아시겠죠? 그럼 실제 제품으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아이무 S1 제품은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아이패드 라이트를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방의 형광등을 끄면 이렇게 아이패드 제품은 라이트를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라이트를 완전히 끄고 외부 광원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게 기존 RLCD 제품의 장점이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책상에서 스탠드 조명을 외부 광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 광원을 켤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눕독을 하는 경우 RLCD 제품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라이트가 탑재된 RLCD 제품을 원하게 되었고 RLCD에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한 아이뮤 S1 제품이 출시하게 되었던 거죠. 둘 다 라이트를 최대로 올렸을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조금씩 줄여볼게요.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독서를 하는 것이 눈에 부담을 주지만 그래도 책을 봐야 된다면 백라이트보다는 프론트 라이트 제품이 눈에 덜 부담을 주게 됩니다. RLCD 제품들도 단점이 있는데요. LCD 제품과 같은 색 영역을 표현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우측과 같은 색감도 RLCD에서 보면 물빠진 색감으로 표현됩니다. 마치 컬러 2리더 제품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지만 RLCD 제품은 플리커가 없어서 체감속도에서는 2리더 제품보다 좋습니다. 2부에서 언급한 8인치 RLCD 제품은 지문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뮤 S1 제품은 일반 필름이라서 빛 반사가 좀 심합니다. 이게 단점일 수 있겠네요.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7인치 컬러 2잉크 제품도 빛 반사가 좀 있는 편이라서 빛 반사만 보면 8인치 RLCD 제품이 가장 좋았습니다. DRM 인포에서 와이드 바인 L3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고화질 영상 시청은 안됩니다. 유튜브에서는 2160p 화질까지 재생이 됩니다. 빠른 영상을 볼 때 2리더 제품에서는 불가능한 화면 갱신 속도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영상 감상은 이 잉크 디스플레이보다는 RLCD 디스플레이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와 차별화되는 기능으로 라이트를 모두 끄고 외부 광원만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해서 눈부심이 심한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평범한 태블릿 느낌입니다. 이건 오래전에 리뷰했던 11인치 4대 3 비율의 태블릿, 하이패드입니다. 이 제품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베젤이, 아이뮤 제품이 더 두꺼워서 디자인에서 강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통 태블릿 제품들이 멀티미디어 활용 때문에 길쭉한 디자인을 선호하잖아요. 아이뮤 제품은 문서를 보는 목적으로 나와서 흔하지 않는 4대 3 태블릿입니다. 크기를 비교하면 아이뮤 제품이 10인치고 그 외 제품은 11인치 제품이지만 화면 비율 때문에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필기 성능은 많이 아쉬운데요. 전용 펜이 없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MPP 펜이 인식됩니다. 가장 필기감이 좋은 노트쉘프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보면 주변에 지저분한 점이 생깁니다. 글자 획이 끊기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레노버 USI 방식의 스타일러스 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펜은 더 심하게 글자 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른 회사의 USI 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필기간만 비교하면 USI 방식의 펜보다는 MPP 방식의 펜을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RLCD 제품이 눈 보호에 좋다면 모니터로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사형 RLCD 1부에서 소개한 하이센스 Q5 제품은 모니터 인 기능이 있어서 보조 모니터로 활용 가능했었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일반 태블릿과 동일하게 모니터 아웃 기능만 있습니다. 대신에 스페이스데스크 앱으로 태블릿에 HDMI 기능이 없어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환경보다는 유선 연결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동일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할 필요 없이 모니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성능을 볼게요. 센서는 9개 있다고 나오네요. 미디어텍 MT6769 프로세서로 표기되어 있고 8코어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시리에 램 6GB, 저장공간 128GB입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600x1200입니다. PC마크 성능 측정 결과 7085점 나왔고, 긱벤치 6 측정 결과 싱글 413점, 멀티 1216점 나왔습니다. GPU 오픈 CL에서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안되고, GPU 벌칸 스코어 1074점 나왔습니다. 이런 RLCD 태블릿은 책과 영상을 보는 용도로 출시해서 성능은 좋지는 못합니다. 성능을 우선시 보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6000mAh 제품인데요. 스피커의 볼륨은 50% 맞춰놓고,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무한 반복으로 재생 테스트해서 흑백 10.5인치 RLCD 하이센스 Q5 제품이 5000mAh 배터리로 18시간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고, 컬러 RLCD 8인치 TCL 넥스트 페이퍼 S8 제품은 5500mAh 배터리로 22시간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6000mAh 배터리로 12시간 연속 재생이 되다가 영상이 멈춰서 테스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6시간 정도까지 배터리 대기 모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대략 1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테스트하기 쉽지 않아요. 스피커 볼륨을 50%로 맞춰서 테스트했을 때 다른 제품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요. 이 제품은 기본 볼륨이 너무 크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최소 볼륨을 넣고 테스트해보면 스피커 볼륨을 넣고 테스트해보면 아이무 S1 사운드가 너무 크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최소 볼륨으로 영상 시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 볼륨에서도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렇다고 최대 볼륨에서 쿼드 스피커만큼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건 아닙니다. 12시간 넘게 큰 사운드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배터리 측정 어플로 다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12시간 3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단순 동영상 재생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할 때는 12W 충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10인치 RLCD의 장점을 활용해 반사된 조명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RLCD 제품은 이 잉크 디스플레이보다 화면이 어두워서 주변 광량에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필요할 때는 프론트 라이트를 활용해 사용성도 개선한 제품입니다. 4대 3 비율로 책을 볼 때 괜찮은 독서 환경을 제공해줬지만 아쉬운 필기감과 사운드 볼륨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었고 기존 소개된 제품들이 모두 LTE 통신을 지원했었는데 이 제품은 와이파이 전용으로만 출시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제품이라서 저는 만족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RLCD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